박지원 의원이 뉴스공장에 출연해 가지고 김진표 국회의장한테 개 xx를 처음엔 놈이라고 그랬어요. 놈이라고 하는 건 좀 심하지 않습니까? 그랬는데 어 그러면 어때? 어? 윤석열이랑 다 똑같은 개 x냐? 이렇게 얘기를 하셨죠. 그렇게 하고 나는데 잠깐만 이거 방송 나오고 있었어요? 생방송 생방송에 이제 다음 코너로 넘어갈 때 마이크는 켜져 있는 상태에서 음악이 올라올 때 그 얘기를 한 거 같아요. 그래서 이 발언이 생중계되는 걸 깨닫고 아무튼 소신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소신이라더니 왜 사과를 하죠? 정치 인생 처음으로 큰 설화를 갖다가 만났다고. 무슨 소리예요? 정치 인생 내내 설화 투성이었지. 박지원 하면 설화 아니었습니까? 진짜? 많이 많이 설화 있었죠. 이거는 어쩔 수 없이 한 번 던진 말일 거고 왜냐하면 욕설을 한 거를 정당할 수는 없으니까 던진 말인 거고 마무리하기 위해서 실제로는 그 욕설을 한 것 자체가 의도도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어떤 의도일까요? 주목받으려나 해도? 나도 좀 관심 받은... 지금 나도 의장후본데 왜 늘 관심을 안 보여주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창에서도 정성호 또 조정식 이렇게는 나오는데 박지원은 안 나와요. 박지원은 알바비가 없나 봐요. 그리고 또 김진표가 수박이라고 욕을 많이 먹었는데 김진표를 저렇게 살벌하게 욕을 함으로써 자신은 개혁적인 국회의장이다. 윤석열과 싸움을 잘할 수 있는 국회의장이다. 라는 것을 부각시키고 싶은 의도도 있을 수 있다. 여기 봅니다. 김진표. 어떤 짓을 했길래 욕을 먹었느냐. 특검법 처리하자는데 해외에 숨만 가는 거야. 그래서 당내에서도 비판이 쏟아지고 조국혁신당에서도 말 시원하게 잘했더라고. 본회의를 열고 최상병 특검법 처리하고 가라. 민주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민주당 같은 경우는 기자회견까지 열어서 38명의 의원이 연명을 해가지고 당신 못 갈 줄 알아라. 오늘 안 열면. 그러면 이 일정이 어떻게 됐을까요? 보세요. 제10차 미타 국회의장회의인데 미국, 멕시코, 브라질, 아르헨티나를 돌고 5월 4일서부터 5월 18일까지 13박 15일을 갔다 옵니다. 그런데 이렇게만 간 게 아니라요. 국회의장하는 동안에 외유성 행사를 무려 4차례를 더 갔습니다. 세금으로 여행 다니는 거 진짜 꿀 빨고 가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유성 행사가 똑같다 그랬나 봅니다. 똑같네 진짜. 똑같네. 그런데 더 웃긴 거는 새로운 미래의 홍영표, 국민의힘의 윤재욱, 김성원, 배현진, 더불어민주당의 홍익표, 박용진이랑 같이 간다는 거예요. 이번에요? 네. 다른 사람은 다 그렇다고 쳐. 홍영표나 박용진은 원래 그런 인간이고 국민의힘은 말할 것도 없어. 홍익표는 왜 갑니까? 그랬더니 홍익표가 어제 나 오늘 이거 통과시키지 않으면 안 간다. 안 간다. 그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이러니까 욕을 먹는 거예요. 이러니까.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국회의장 누가 돼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실 분은 슈퍼챗을 쏘시면서 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다 가리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열심히 준비한 방송인데 우리 소장님 이 의견 들어보고 싶어 하시는 분도 굉장히 많은데 여기 무려 2,300여 명이 들어와서 이 방송을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시고요. 이런 만화가 그래서 나왔습니다. 오댕님. 특검법 천해졌는데 해외 순방? 안녕하세요 여러분. 전 최상병 특검 본회의 개최의 굴레와 속박을 벗어던지고 순방을 떠납니다. 좀 여성 목소리를 했어야 되는 건데.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런 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국회의장이 누군지 정말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상태에서 지금 이태원 특별법은 본회의 통과가 기정사실화됐고요. 최상범 특검법은 아직까지도 안 됐어요. 저 이태원 특별법도 첫 협치의 결과물을 내놓으면 최상병 특검법을 통과시켜줄지 생각해보겠다라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의 작품이랍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양보 좀 하기로. 그러니까 사사건건 사사건건 발목을 잡고. 끝까지 발목을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태원 특별법 합의가 됐으니까 도망가는 거군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전에 도망가지 못하게 해야 돼요. 최해병 특검법까지 통과시키고 가야 돼요. 네 맞습니다. 지금 북미에서도 난리입니다. 김진표 오면 못 내리게 하겠다. 그래서 북미 민주포럼이라고 하는 분들은 아예 오는 공항 알아내가지고 그 공항 앞에 진치고 기다리고 있겠다고. 못하게 하는 게 더 좋지 않나요? 그렇죠. 여기서 못 가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미국 교포들한테 맡기지 말고 우리들이 못 가게 합시다. 아니면 전부 다 다 두들기고 가게 하거나. 어머나 정조홍님.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게 모범이에요. 누구를 지지한다. 의장은 누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시려면 이렇게. 또 다른 후보를 깎아내릴 때도 이렇게 슈퍼챗을 쏘시면서 하시기 바랍니다. 슈퍼챗은 2천 원 이상 마음껏 쏘실 수 있어요. 부담도 없어요. 그러니까 쏘시면서 하십시오. 정조홍님 최고. 지금 있잖아요. 김계환 이분이 사령관입니다. 김계환 사령관이 최상병 실종 직후에 임성근 월권액을 가장 먼저 따진 그걸 넘어서. 실제로 우리 소장님도 보셨지만 임성근이 이때 당시에는 지휘 책임이 없었다고 합니다. 모든 걸 다 육군에서 했대요. 그런데 지가 명령을 그것도 문서까지 써가면서 내린 겁니다. 그러면 이거는 군대가 이러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당연히. 그래서 월권 행위를 의심했던 거죠. 그래서 김계환 사령관이 무슨 얘기까지 했냐면 임성근을 짜르겠다. 보직 해임 전에 하는 보직 해임 전에 일단 자리를 대기시켜놓는 거 그걸 시켜놓고 그리고 후기 후임을 누가 좋겠느냐라고 의논을 해군 합참 의장하고까지 했대요. 그러니까 합참 의장이 아니라 해군 참모총장이죠. 해군 참모총장하고 그 의논까지 했답니다. 그리고 박정은 대령한테도 수사 과정에서 저걸 물어봤다라고 해서 저거 포함시켜서 규명을 하라는 지시까지 했다고 보도해 나왔습니다. 그러면 어마어마하게 한 거 아닙니까? 자 재란인꽃님께서 잘하셨습니다. 김민웅 촛불행동에서 갑자기 수박으로 만드는 찐명 정성호 응원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갑자기 수박은 아니었는데. 어쨌든 최상병 실종 직후 김기환 사령관은 박정은 대령을 갖다 칭찬했고 그리고 박정은 대령한테 지금 이 월권 행위까지 다 포함해가지고 조사를 하고 그리고 후임 일단 대기발령 내놓고 그다음에 임성근의 후임을 누가 좋겠니? 의견을 구하고 다녔어요. 해군 참모총장한테까지 그런 의견을 구했다고 자료가 나오고 있어요. 어떡하죠? 이런 것까지 나오는데 특검 안 합니까 지금? 이런 게 나오니까 더 안 하려고 그러겠죠. 이거가 나오면 이거 이상이 저는 나올 거라고 보는데요. 특검 들어가면. 바로 윤석열 목에 비수가 들어가는 거라서 상당히 저항을 하긴 할 겁니다. 지금 있잖아요. 이러는 와중에 특검에서 도망가려고 신범철 전 국방 차관은 국민의힘 탈당했습니다. 이걸 다섯 글자로 뭐라 그러죠? 꼬리 자르기. 빤스런? 기본적으로 국민의힘 식구가 아니다. 개인의 일탈 행동이다. 왜냐하면 징계를 줘야 되거든요. 징계를 줘야 되거든요. 특히 지금 신범철 같은 경우는 실형이 나올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는. 그러니까 징계를 줘야 되는 상황을 선호가 모면해야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로 무소속이 됐어요. 저렇게 가볍게 당을 던져버리네요. 그러게요. 이제 국민의힘은 107석 됐습니다. 108번내에서 107석 됐어요. 번뇌 하나가 빠져나갔어요. 진짜 역겹지 않습니까? 지금 이 신범철은 무슨 생각하라고 탈당을 하는 걸까요? 뭐 제가 볼 땐 좋아서 했겠습니까? 나가라 그랬겠죠. 이것도 그러면 결국 윤석열이 야 너 이렇게 했을 가능성이 높겠네. 불똥칠 것 같은데 나가 있어 좀. 뭐 이런 식으로 했어요. 그럼 이제 호주로 뜨는 건가요? 뭐 대사발령? 대사발령? 아니 지금 근데 지금 국회의원 됐어요. 당선인이에요. 아 그래요? 잠깐만 신범철 당선됐나? 이거 확인해봐야겠다. 신범철 당선 안 됐다. 맞아. 신범철 떨어졌어요. 떨어졌어요? 네. 신범철 떨어졌어. 유일하게 지금 떨어졌어. 맞습니다. 신범철 떨어졌어요. 그래서 국민의힘 탈당. 와 이거 빤스런이네 진짜. 그렇죠. 그리고 이쪽 입장에서 있어 봐도 도움도 안 되잖아요. 국회의원도 아닌데. 내보내는 게 맞죠? 그렇네 진짜. 어우 나 착각하고 있었어요. 또 다른 저기가 있잖아요. 국판 차관 말고. 대통령실. 그 사람은 이제 영주에서 됐거든요. 신범철이 앞으로 어떻게 행동을 하는지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출국금지 걸어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원래는 그렇죠. 그래서 빨리 특권 같은 게 들어가면 이런 게 다 걸릴 텐데. 아 진짜 안타깝습니다. 이렇게 지금 최상범 특검 관련해가지고는 특검이 들어가기만 하면 거의 진실이 다 밝혀질 거라는 사실이 명백해지고 있고요. 제가 어제 국방부 일부 관계자들과 만남이 있었는데 취재를 좀 해봤더니 유재은 법무관리관이라는 게 원래 군대에서 법무관들이 기껏해봤자 검사도 될까 말까 하는 사람들 아니에요. 사법시험 패스해가지고 거기 가서 검사일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 법무관들이잖아요. 그 법무관들이 일을 잘하는지 정확히 관리하고 문제가 있으면 그걸 갖고 징계하고 이런 사람이 법무관리관이어서 군과 상관없는 민간인이 하게끔 애초에 법이 짜여져 있었던 거랍니다. 그런데 저분은 10년 동안 군인이셨고 소령으로 예편해가지고 그래서 로폼에 들어가서 활동을 했기 때문에 사실상 군의 입김에서 자유롭지 못한 사람인데 그런데 이해량 중사권을 해결하게 하기 위해서 누군가 추천을 받아가지고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들어가서 처음엔 일을 잘했는데 정권이 바뀌고 난 다음에 거기에 살아남아 있다는 것 자체가 그쪽에 충성맹세를 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나서 저짓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는 것은 정권이 또 바뀌면 언제든지 확 돌아설 수 있는 그런 사람이고 의미심장한 말들을 지금도 흘리고 있는 걸로 보인대요. 국방부 관계자들. 이건 그럼 뭐라고 봐야 될까요? 그런 기회주의자들이 어떻게 보면 저쪽에서 제일 큰 불안 요소라고 봐야죠. 얘는 기회주의자지. 약한 사람들. 기회주의자들. 왜냐하면 정권이 바뀌면 또 이쪽에 서서 칠 거란 말이죠. 기회주의자의 특징이 어떻다 그랬죠? 기본적으로. 이익을 쫓는 거죠. 자기한테 무조건 이익이 있다 생각하면 그냥 그쪽으로 옮겨가는 거죠. 뒤도 안 돌아보고 옮겨가는 거죠. 그런데 이럴 때마다 양심의 가책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원래는 그런데요. 그런 사람들은 양심 자체가 일반인들에 비해서는 좀 불량화됩니다. 불량이요. 그래서 평상시에 사람들이 그런 짓을 하면 고통을 느끼는 것이 죄책감이나 부끄러움을 느끼는 것이 100이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그런 걸 한 1, 20밖에 못 느끼는. 1, 20밖에. 오히려 그 사람들에게 주요한 감정은 부끄러움이나 죄책감 같은 전형적인 양심과 관련된 감정이 아니고 공포나 처벌 공포 같은 거예요. 두려움 두려움. 걸리면 안 된다. 이런 사람들은 안 걸리기만 하면 상관없어요. 양심의 가책을 많이 느끼지는 않아요. 그런 걸 저는 양심 불량으로 표현합니다. 양심 불량. 양심이 좀 고장나 있다. 그러면 지금 기회주의자하고 이렇게 한동훈과 같은 그런 2인자하고 결정적인 차이가 어떤 겁니까? 그러니까 한동훈은 윗사람이 자기를 밀어주고 자기를 계속 서포트해 주고 사람들이 박수 쳐주면 이익이 안 돼도 움직여요. 진짜요? 네. 이번에 그러니까 이익이 안 됐는데도 움직인 거예요? 총선에서 그런 바보 같은 짓을 하면 잘 늘려고요. 그렇군요. 끝이 어쩔지 대충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바보같이 한 거 아니에요. 좋다고. 그런 특징이 있어요. 바보 같은 거죠. 걔인데 죽으러 가 그러면 죽으러 가는 그런 무모함이 있죠. 2인자스들은. 그런데 기회주의자는 그럴 때 안 갑니다. 자기가 죽겠는데 왜 갑니까 거기를? 바로 도망가죠. 그래서 예를 들면 윤석열 차원에서 걱정해야 될 사람들은 기회주의자들이 제일 걱정스럽죠. 정권이 바뀌거나 이러면 바로 배신하고서는 자기한테 칼꽂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 기회주의자들은 항상 이득을 보고 움직인다고 하면 사실은 양쪽에서 다 배척당하는 그런 사람들 아니에요? 그런데 이 기회주의자들이 그렇게 유재헌처럼 법무관리관이라면 사실은 거의 지금 매급이에요. 그러니까 고위 공무원이거든요 사실은. 네. 기회주의자들이 그래서 사교수리 뛰어나요. 아. 사교수리. 네. 사람들을 적으로 잘 안 만들고. 왜냐하면 언제 절로 옮겨갈지도 모르니까. 그 사람하고도 술 먹고. 선물도 보내고. 관리합니다. 철을 짓으라고 하지 않죠. 사실 우리가 어제 특종을 했는데요. 어제 그저께 특종을 했는데 이 유재헌 법무비서관을 사실은 자격조건이 되지 않은데 추천한 사람이 최강욱 의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그저께 방송에서 얘기해서 많은 분들이 충격을 받았어요. 그런데 최강욱 의원도 속았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렇죠. 이런 사람들. 그 사람 앞에 가면 그 사람한테 필요한 말. 그 사람이 좋아할 만한 말을 하고. 이럴 가능성이 매워놓고는. 처세술이 아주 뛰어나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이 사람들은. 그러면 지금 하나만 더요. 지금 윤석열도 그런 짓을 했지 않습니까. 양정준한테 충성 맹세하고. 그리고 대통령 앞에 가서는 제가 책임지고 검찰개혁을 해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대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돌아선 거 보면 기회주의자 아닙니까. 기회주의자인데 윤석열은. 이익을 중심으로 움직인다기보다는 힘이에요. 힘. 파워. 누가 힘이 세냐. 권력이 있냐. 그래서 권력이 없어졌다 싶으면 무지암하게 짓밟아요. 나중에 뒤에 나중에 무슨 일이 생길지도 생각 안 합니다. 일단 약해졌다 싶으면 밟아버립니다. 그 대신 세다가 그러면 말어. 넙죽 엎드리는. 그런 면에서 전형적인 기회주의라고 보기 좀 어렵고. 권위주의적 성격자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권위주의고 기회주의는 적을 안 만들어면요. 적을 잘 안 만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부탁된 이쪽 사람들한테 미안하니까 술 사주고 가가지고. 미안하다기보다는 나중에 그걸로 갈 수도 있으니까. 그리고 그걸로 왔으니까. 관리해요. 관리를 술도 사주고. 내가 오죽했으면 그랬겠니. 뭐 이러면서. 악수도 하고. 악수도 하고. 내가 그래도 뭐 하나는 심어놨어. 말하는 데 보면 잘 들어봐. 이런 식이네. 맞습니다. 진짜 피곤하고 진짜 짜증 나네요. 그런데 어떻게 일견 보면 사람이 좋아 보이기도 해요. 너무 좋아 보이죠. 겉으로 보기에. 사교적이고 앞에서 잘해주고. 누군가 떠오르는 사람이 있거든요. 누군가 떠오르는 사람이 있거든요. 유튜버 중에. 그러면 그런 식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도 진짜 그 어떤 적들을 안 만드는 것만 성공하면은 상당히 높은. 출시할 수 있죠. 그럼 이런 사람이 리더가 됐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대신 이제 그 리더가 되면 그 다음부터는 심지가 약한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있죠. 자기 소신 철학 이런 걸 가지고 뭐 하는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주변에서 또 막 흔들면 왔다 갔다 하는 습성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많이 위태롭게 갈직자 걸음을 걸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리더로서는 적합하진 않아요. 리더로서는 적합하지 않죠. 리더로서는 적합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요. 실제로 이해남 중사권을 잘 처리하고 나서 많이 칭찬도 받고 또 법무관리관으로서의 어떤 역할을 잘했다. 이런 평가들도 받았는데 정권이 딱 넘어간 다음에 실제로 윤석열 쪽이 세게 쳤답니다. 그래서 그만둘까를 고민했대요. 레알입니다. 이게 취재된 내용인데. 그만둘 것처럼 보였고 저렇게 가다 보면 이제 조기에 퇴직하겠구나. 임기가 남아있음에도.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어느 순간 태도를 바꾸면서 저쪽으로 달라붙은 거죠. 그런데 이거를 힘이 없으니까 어쩔 수 없어. 그렇게 친일파들 늘 말하듯이 그럼 나는 먹고 살아야 되잖아. 가족도 있는데 이렇게 용서가 될 수 있는 사안인가요? 용서할 수 없는 거죠. 소극적으로 협조한 것도 문제가 되는데 적극적으로 협조했다면 그거는 부역이죠. 부역입니다. 용서할 수 없는 거죠. 그러면 기회주의자들은 용서를 받기가 어렵다. 그렇죠. 장기적으로는 그래서 배척받아요. 단기적으로는 출세도 하는데 장기적으로는 사람들이 어느 정도 지나면 정체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는 배척받죠. 너무 좋습니다. 아 진짜 솔직히 이런 분석을 해 주시는 분이 소장님 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귀한 시간입니다. 이 귀한 시간을 여러분들끼리 국회의장 의논만 하다가 끝내지 마시고 한번 꼭 귀담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슈퍼채 쏘시기만 하면 여러분들의 의견들 다 받아서 제가 읽어도 드립니다. 지금 테오도르 님께서 얘기했었던 것도 사실이지만 정성호도 그 정도 짓들은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 똑같아요. 과거에 사실 이재명의 편이 아닐 때 했던 일들, 과거의 과오들을 전부 다 갖고 오면 남는 게 없습니다. 세일로무 님께서 지금은 추미애가 필요합니다. 소장님 늘 사이다 시원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소장님까지 칭찬해 주시는 분 얼마나 좋아요. 자, 마지막 이슈. 명품백 방송의 최고 중징계를 때린 선방심의위원. 평범한 아주머니가 선물 받았는데 이렇게 얘기했어요. 정학공어딩이. 아니, 부친하고의 친분을 과시하면서 접근해서 선물을 안겨줬는데 평범한 가정주부가 이걸 어떻게 물리칠 수 있었겠느냐. 그건 잔인한 인지다. 이러면서 아주머니가 선물 받았다고 이렇게 공격할 수가 있느냐. 아주머니가 선물 좀 받았다고. 이 워딩이 제정신입니까? 이거는 진짜 국어 오염시키는 범죄 행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만약에 김건희가 평범한 아주머니라면 우리 보통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요. 우리 불가족 천민입니까? 갑자기. 이야, 진짜 씁쓸해지네요. 어떤 때는 영부인이라고 불러달라고 하기도 하고. 반드시 여사라고 붙이지 않으면 징계를 줬습니다. 여사라고 붙이라고 그러고. 이 인간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인간들이. 이제는 평범한 가정주부래요. 그러니까 이제 쉽게 하면 명품백 받을 때는 평범한 가정주부. 나머지 때는 여사. 이렇게 이제 이혼화시키는 거죠. 그리고 또 대부분은 VIP1. 네, 맞습니다. 그렇게도 부르고. 사실은 자기가 다 지금 그러면 완전 직권남용이야. 직권남용이 아니라 직권이 없는데 남용할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이건 월권에다가 그냥 내정 개입. 국정문란의. 국기문란. 국정문란, 진짜. 국정농단. 농단, 그렇죠. 국정농단이야, 국정농단. 그러면 그게 국정농단으로 처벌해야지. 최순실도 그랬잖아요. 그렇죠. 내부을 갖다가 다 뜯어냈잖아요. 국정농단으로 처벌했잖아요. 오히려 김건이보다는 최순실이 평범한 아주머니라는 말에 그나마 낫죠. 그것도 조금 무리가 있지만. 진행을 해야 돼요. 김건이는 최순실에 비해서도 완전히 다른 사람입니다. 최순실은 숨어있었던 진짜 직책으로 보면 평범한 아주머니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김건이는 대통령 부인이잖아요. 그러면 공인이죠. 외교도 하고 순방도 같이 가고 국가 일정도 소화하는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절대 평범한 사람으로 얘기할 수는 없는 건데 참 애쓴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변호해 주려고. 금빛 손님 너무 감사합니다. 태오드로 님이 김성수 씨는 왜 대답 안 하십니까? 추미애와 이해관계. 제가 무슨 추미애의 의원하고 이해관계가 있겠어요? 제가 누군지 모르세요? 저는 그 어떤 정치인하고도 이해관계가 없고요. 이해관계가 있으면 김남국하고 정도요. 내가 소고기를 갖다가 한 번쯤 사주기로 약속한 정도입니다. 그 정도밖에 없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논리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의견을 존중을 해 주셔야 여러분들이 하는 의견도 존중을 받습니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김건이는 트위터에 실버 마크를 달게 해달라고 외교부까지 압력을 넣어서 실버 마크가 있습니다. 저거는 공인이라는 표지거든요. 그래요? 그런데 평범한 아니 평범한 가정주부에 무슨 실버 마크가 붙어 있죠? 평범한 가정주부가 외교부를 동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요. 이거 자체가 평범한 사람들이 들을 때 굉장한 모욕감을 느끼는 워닝을 한 겁니다. 양윌리스님 그런데 함부로 이렇게 연세가 좀 있다고 해서 함부로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저희 아버님도 저한테 이렇게 얘기 안 해요. 양윌리스님 아무한테나 주둥아리 함부로 놀리지 마라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면 본인의 인격을 깎아 먹는 행위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가리기 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처럼 매너 어깨는 얘기하지 않으니까요. 가리기 하겠어요. 지금 이 건 때문에 권익위가 또 쫄았나 봐요. 그러니까 방심이 그다음에 또 선방위 이런 데서 마구 막 난리를 치니까 권익위가 김여서 명풍백 의혹 더 주사해야 됩니다. 이러고 있어요. 그런데 경찰은 이미 최재형 목사를 수사를 하겠답니다. 이게 나라인가요? 이게 민주주의인가요?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지금 현재 MBC는 하루에 다섯 차례나 중징회를 받고 진짜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여러분 MBC를 지금 비록 예전에 MBC 사장이 이상한 놈이 있었을 때 희한한 일들이 있었지만 지금은 MBC를 지킬 때가 아닌가 EBS, MBC 다 정말 위험한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널리 알려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렇죠. 평범한 사람이 주가 조작 안 하죠. 평범한 사람이 23억의 수익을 냅니까? 그렇죠. 절대로 그렇게 못합니다. 그걸 알렸다고 해서 언론사를 이렇게 중징계를 때려서 권익위는 쫄고 있고 언론사는 중징계 때리고 이거는 나라가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하니까 오늘도 윤석열의 지지율은 떨어졌는데요. MBC에서도 27% 나왔고요. 심지어 이전에 27% 나올 때 올바른 방향이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30%가 넘었었거든요. 38%인가 7%가 이랬어요. 그런데 지지는 27%가 나왔는데 이번 MBC 조사에서는 올바른 방향이 아니다.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 너무 높아졌고 올바른 방향이다라는 분이 29%로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지지도 하지 않고 올바른 방향도 아니다. 그게 20%대에 다 도달했습니다. 자, 앞으로 몇 퍼센트 정도면 탄핵이 가능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몇 퍼센트 정도면? 그 퍼센트에서 결정된다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얼마나 이쪽에서 잘 싸우느냐. 분위기가 고조되느냐. 또 하나는 어떤 촉발 요인들이 터져나오느냐. 예를 들면 특검을 하다가 중요한 사건들이 터져나온다든가. 또 윤석열이 실수를 잘하니까 뭔가 국민들을 분노하게 만들만한 사건을 저지른다든가. 이게 탄핵의 중요한 하나의 저는 매개점이 될 거라고 봅니다. 정답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전해드리고요. 저희는 이따가 좌충우돌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물러갑니다. 물러갑니다.